뭐였어요? 태빈아 보통 학생들이 이거를 몇 번 정도 반복 학습할 거 같아? 선생님하고 1대1 수업 하기 전에 몇 번 정도 반복 학습할 거 같아? 보통 한 7번에서 9번 정도 하거든? 태빈이 몇 번 했어? 한번 볼까? 네번 했네? 태빈이 천재야? 태빈이 천재 아니야? 너 아까 전에 아까 할 때 보니까 한 번만 해가지고 선생님 천재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잠이 와서 잤구나 옳지 그래서 이건 뭐든가요? 그래 그걸 어떻게 읽어요? 뭐래요? 팟 팟 팟 뭐래요? 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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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같아? 팟 팟 오가 무슨 소리 했어? 그러면 아 이렇게 대충대충 해갖고 뭐가 되겠어요? 보통 아홉 번씩 공부해갖고 오는데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말할 때도 circle 앉아서 팟 원 뭐 소리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소리나는거 도대체 언제 나올까 우리 옆에 이렇게 써줘 오 멀아 오 멀어어 이가 내낸 세가지소리 이 에 어 이가 두 번 나오는데 얘는 못했어요 그 다음 얘는 옥타파스 옥타파스 요거까지? 밖에 기어왔나?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내죠 얘는 어 무슨 소리 내냐고 이게 업터 소리를 타네요 어크 터 퍼스 어크 터 퍼스 어크터퍼스 어크 시가 내는 소리 중에 뭐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데 어크 터퍼스 어크 터퍼스 어스퍼터스 어스퍼스 어스토퍼스 어스토퍼스 어크 어크 어 오 소리 못내 어소리 못내 오가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어? 어 뭐라고?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어 퍼스 소리 내는 사람 피가 푸 소리 내는 거 안 배우고 있냐? 유가 내는 내가 세가의 소리 뭐야? 이제 딱밥 받을 차례지? 응 자 어때? 어스토퍼스 어스토퍼스 유가 내는 세가의 소리 뭐? 유 우 어 유는 뭐? 유우 어 선생님이 다섯 번까지 말해주고 여섯 번 부터는 딱밥 떼인다 그랬지 안녕하세요 물킬 찍었어 어? 지금 4시 20분인데? 그럼 여기서 뭐가 내는 세가가 됐어요? 어 가 냈잖아 어 에스네스 그래서 얘가 뭐가 내고 있어 퍼스잖아 그래서 오큐 퍼스 오큐터 퍼스 오케이 전문 보다 잘했네 어? 여까지 무슨 소리야 억터 얘는 길면 잘라서 외워 길면 억터 외우고 퍼스 외워서 합신될거 아니에요 어 이 긴거 한꺼번에 어떻게 해 어 안녕하세요 타조는 소리부터 선생님 아까 전에도 공부하라고 시키니까 하나도 소리내서 따라하는게 없더라 어 선생님 제일 중요하게 하는거 소리내서 따라하는 소리 내서 따라하는거 소리가 뭐에요 타조 소리가 음? 선생님 공부하는 방법 또 가르쳐줘야돼? 소리가 뭐냐고 그래 타조 소리가 모르겠어 어 다른 어떻게 써요? M, O, O가 무슨 소리네 아니 이게 다 합쳐서 뭔데? 문이라며 문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 어? 그럼 O, O가 무슨 소리내고 있어 아 최빈아 똑바로좀 하자 음 그 다음 목은 너 소리내서 따라서 안하니까 기억이 안나는거야 어? 돼지는 쓰는 방법은 P, O, O가 무슨 소리내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I가 무슨 소리내고 있어 G는 P는 합치니까 뭐야 쓰는 방법은 쓰는 방법은 기가 내는 세가지 소리 중에서 못했어 쓰는 방법은 kullan cope 당も 그럼 여깔이 무슨 소리야? 엘이 무슨 소리 했는데? 응 소리난다 했죠? 내가 이제 리을이라고 했어 그럼 여깔이 무슨 소리야? 밀 아이가 내는 세가의 소리 그러고? 응 그새 또 까먹고있어 또 아이 이 어 중에서 못했어 쓰는 방법 오가 내는 내가의 소리 중에서 못했어 쓰이는 방법 쓰이는 방법 어? 이? 그럼 다시 불러줘봐 알파벳 이게 소리가 네트라면 네트 오가 내는 내가의 소리 뭔데? 그럼 오가 에 소리도 되나? 응? 응? 그럼 생각하면서 아 이게 네트니까 어 이 글자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공부해야지 이거를 어? 뭐? 뭐 P E N P I G 이렇게 외우면 내가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 이가 내는 세가의 소리 이 에 어 지금 넷이 23분이야 됐어요? 됐어요? 네 노 쓰는 방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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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 뭐 응 네 네 근데 공부하고 온 거야? 아까랑 뭐가 달라졌어 ну 어? 시험 쳤어? 왜왜? 아이디? 아이디? 까먹죠